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웅 선생입니다. 2020년 5월 21일 전국연합학력평가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리학2 총평 캐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시험보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이렇게 등교해서 시험을 보는 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올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계속 등교가 미뤄지고 등교가 미뤄지면 우리의 시험들도 미뤄지잖아요. 특히 물리학2를 선택하셨던 분들은 첫 번째 시험이 4월 학평이잖아요. 첫 번째 시험을 좀 봐야 그래도 게다가 또 새로운 교육과정이니까 전범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들이 앞부분 특히 1단어는 중요하니까 사실 1단어는 진짜 중요해. 그래서 어떤 것들이 나올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고 나의 위치도 좀 판단하고 이래야 되는데 4월 학평이 5월 21일 날 실시가 됐네요. 첫 번째 여러분들의 모의고사였습니다. 여튼 이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어떤 천재지변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기간 잘 계획을 세워서 전략적으로 물리학2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모의고사에 대한 이야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물리학2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좀 보면요. 범위는 이 2과목은 다른 것보다 다 마찬가지겠지만 계속 앞부분부터 누적이 돼요. 고3 됐을 때 처음으로 배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이 4월 학평의 앞부분 1단원 정도가 들어가고 그리고 6월 평가원 시험 돼야 이제 절반 좀 넘게 들어가고 9평 돼야 이제 전범이 시작되는 거예요. 9평 딱 가야 전범위로 시작이 되는 거야. 하여튼 뭐 이런 상황 때문에 이 수능을 준비할 때 2과목은 조금 더 힘들기도 합니다만 어차피 2를 선택한 사람들은 다 같이 그런 상황을 겪게 되는 거니까 그런 거에서 유불리는 없어. 맡은 상황, 이 상황에서 맡은 바 여러분 소임을 다 하시면 됩니다. 범위는 1단원이 되겠고요. 1단원은 역학과 상호작용이라는 파트죠. 문안 구성은 20개 중에 현재 예상하기로는 8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이라서 아직 평가원이 시험을 안 치러줬기 때문에 교과서 분량과 중요도로 판단해 보건대 8문제, 7문제, 5문제, 8, 7호 정도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어. 8문제, 7문제, 5문제. 그런데 이번 시험은 천범위가 아니라 1단원이기 때문에 1단원에서 20문제가 몰빵이 되니까 원래는 8문제만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수능으로 가면 나오지 않는 주제들도 나오거나 또는 1문제만 나올 게 2문제 나올 수 있겠죠. 실제로 그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포물선 운동 문제가 너무나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포물선이. 물론 포물선이 정말 중요해요. 포물선이 우리에게는 가장 고난도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주제입니다. 열심히 잘 해놓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개념 문제도 좀 틀린 것 같더라고요. 정답률을 좀 보니까. 일단 대부분 역학 위주예요. 역학 위주.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부족하게 느껴요. 수능으로 가면 전범위니까 2단원이나 3단원에서의 어떤 단순 지식형들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항상 4월학평은 1단원의 역학 파트 중심으로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약간 시간이 부족하다고 좀 느끼는 거죠. 계산 문제도 있고 또는 계산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역학 문제가 많다 보니까 다 계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 겁을 먹는 거죠. 그래서도 위축되어서도 못 풀고. 체감 난이도가 4월학평이 원과목과는 좀 다르게 높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건 알아두시고 점수 자체에 연연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전체 3개 단원 중에 1단원만 나오니까 좀 특이한 것들을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교육과정에 처음 들어온 돌림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돌림인. 한 문제가 나오겠지만 수능으로 가면 두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케플러 법칙 문제가 또 새로 들어왔잖아요. 케플러 법칙이. 물 1에서 2로 넘어왔는데 케플러 법칙도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수능으로 가면 한 문제만 나와요. 이런 특징들이 좀 있다라는 것과 물리학 1에 출제가 되는 유턴력학의 기본을 묻는 문제도 출제가 좀 됐습니다. 그런 것들, 그런 특징들이 좀 있어. 그래서 난이도는 일단 1등급 컷이 한 43, 44 정도로 잡힐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평범한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급 정도 난이도다. 이 정도로 판단하면 될 것 같고 아마 2, 3, 4등급은 수능에 비해서는 많이 등급 컷이 뚝뚝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능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가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좀 많이 생겨. 그래서 허수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재학생들 중에. 그래서 점점 여러분들의 실력은 상승되어 가고 허수 인원들은 좀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위권 위주로 학생들이 모이게 남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만점만 1등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물리학 2 출제 문항 상세 분석. 뉴턴역학이 한 15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연력학 1문제, 케플러 업직과 상대론이 4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상당하죠. 상당합니다. 특히 케플러 업직이 2문제가 나왔고 상대론에서는 관성력이 원래 일반상의성 이론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관성력 1문제랑 중력 렌즈 효과 1문제 출제가 돼서 2문제씩. 그래서 4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어. 특히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연력학이 되게 중요했잖아요. 물리학 2에서, 물리 2에서. 근데 우리 교육과정으로 들어오면서는 이 연력학 비중이 대폭 줄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1단원만 출제될 경우에는 원래 연력학 문제가 3, 4문장이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인데 작년까지는 올해 그렇지 않죠.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 한 문제도 매우 쉬운 문제. 그래서 재수생들 조심해. 연력학이 과거인 킬러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출제되지 않는다. 기본 문제만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20문제가 1단원에 몰빵됐는데 연력학 하나 나왔잖아요. 수능으로 가면 한 문제가 나오거나 어쩌면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고 뉴턴 역학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15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이 3개, 이 3개 파트 전체가 수능으로 가면 8문제, 많아야 9문제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고 5단 문항 20번이고요. 19번이고요. 그리고 13번 등소원은 이렇게 3가지인데요. 20번 문제는 실이 끊어지는 거거든. 두 물체. 세 물체가 연결되어 있다가 가서 운동하다가 중간에 하나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실이. 이건 물리학 1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주제예요. 그런데 물투에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유형이 수능으로 가서 전범위로 갔을 때는 조금 쉽지 않다. 왜냐하면 물원과 너무 겹치기 때문에 물투에서 굳이 물원에서 물어볼 것을 물어보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러나 풀 줄 알아야 돼. 그래서 20번은 좀 독특했다. 문제 자체가 독특한 게 아니고 물리학 2에 나오는 게 조금 독특하게 느껴졌다. 19번 포물선 운동과 등가스도 운동 두 가지를 비교하는 이게 가장 우리에게는 필요한 킬러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물선 운동은 한 문제가 아니라 두 문제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등가스도 운동이랑 연계가 된 문제가 19번이어서 매우 중요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세 개가 50% 미만의 정답률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 것이고 이거 말고 또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좀 틀린 게 등소원 운동도 얘기를 해야죠. 등소원 운동이 원운동을 하는 건데 실이 위아래에 달려있어 좀 독특하게 나왔는데 독특하게 나왔으나 여러분이 잘 풀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실이 하나 달린 것들을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 추가된 거기 때문에 시간만 약간 더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겠다라는 설계 자체는 좀 쉬웠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은 느끼지 않았을 텐데 계산으로 문자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했던 경향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튼 이 세 개가 정답률 50% 미만이고 이거 이외에도 15번 문제하고 그리고 7번 문제 이렇게 7번도 사실 포물선 운동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포물선과 등가속도 운동 19번인데 개념형 문제 개념형 개념형도 나오고 계산형도 나왔는데 계산이랄 것도 없습니다만 개념형 문제 또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뉴턴역학이다. 1탄원에서 뉴턴역학에서 가장 많이 틀린 5문제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 잘 공부를 해 주시고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만 이걸 보는 게 아니겠죠.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볼 텐데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제 시험 범위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 되고 수능을 물투를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학생들은 조금은 좀 빠르게 공부를 해 줘야 돼. 적어도 9평이 전범인데 9평 전에 전범위 개념 끝내고 이러시면 안 되고 최대한 빨리 개념을 좀 끝내서 점체 연습을 해 나가야 여러분들이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알겠죠. 이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잘 정리해서 실력 향상에 실력 향상을 도모해 주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5월 이후 물리학 2 학습법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개념 기출 학습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2과목들이 고2 때 공부한 과목이 아니니까 이제 고3 올라와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념과 기출 부족한 부분들을 정말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독하게 마무리를 좀 해 주셔야 되겠고 컨텐츠가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점에서도 2과목 공부하기 찾기가 힘들잖아. 과목 문제집 찾기가 그렇기 때문에 기출 개념 잘 활용하시고 EBS 많이 활용하셔야 되는데 좀 아쉽게도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작년이나 재작년 것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렇죠? 빠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해 출제되는 EBS 교재들을 집중적으로 반복 숙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모의고사들이 나온다면 이제 모의고사들 저도 뭐 하반기 때 모의고사 나옵니다만 이런 모의고사들 잘 활용을 하셔서 자신의 약점들을 잘 분석하시고 보완하시면 되겠어요. 8월 이후에는 킬러 문항들 연습해야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공부한 것들 EBS 공부한 것들 중에 나를 괴롭혔던 자기만의 약점 문제들을 잘 선별하여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분석할 때 해법 노트를 좀 제가 좀 활용해달라는 말을 좀 많이 하는데 특히 사고력 문제 지식형 문제들은 투하는 학생들은 굳이 오나노트 만들 필요는 없고 사고력 문제들 중에 나를 괴롭혔던 문제들은 문제들의 조건들이 좀 있잖아요. 그 조건들을 한번 이렇게 요약해서 한번 써보고 오나노트 같은 데다가 그림도 한번 그려보고 문제를 다 쓰라는 게 아니고 문제에 있는 아주 중요한 조건들을 쓰고 그 조건들을 가지고 어떤 원리를 써서 문제를 시작해야 되는가 이 조건을 가지고 그 다음 조건으로 어떤 원리를 쓰는가 그 다음 조건으로 어떤 원리를 쓰는가 이거를 문제도 요약하고 해설도 해법을 자기만의 해법을 요약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물투에서 여러분들이 만점을 받을 수 있어 마치 한 문제 한 문제 자신의 약점 문제를 논술 문제 대비하듯이 해주셔야 돼 그래야 만점 받을 수 있어 투 과목은 알겠죠? 최상위권들의 다툼이야 명심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들도 실전 모의고사들도 너무 양치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럴 필요 없어 양치기 집중하지 마시고 양질의 문제들을 가지고 적당한 회차로 연습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직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나중에도 캐스트 같은 거 올라오고 이럴 테니까 그때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들을 잘 계획을 세워서 공부해 나가시면 되겠고 등교가 늦었다고 해서 너무 조급한 마음을 먹는 건 금물입니다 알겠죠? 자꾸 아 이게 이렇게 늦기 시작했어 계약을 하자마자 190몇일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계약하자마자 190몇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한 마음으로 막 10월달에 할 것들 지금 막 몰아서 막 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러지마 단계를 밟아서 천천히 가속시키면서 공부해 나간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꼭 여러분들 욕심부리지 말고 공부해서 만점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